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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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도둑놈아! 착한 배움 짓지마! 다 뺏어버릴까? 밥도둑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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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도둑놈아눕! 밥도둑 Auch there! 밥도둑놈아! 돼지 tet pelo 아 너 좀 철친다? 연단이가 테리보다 한산이 많아 연단이 응응했지? 응 아 테리가 그냥 친한 친구 맞나? 응 근데 연단이 오늘 별로 안 놀고 싶은가 봐 테리만 놀고 싶은가 봐 테리 신났어? 나 많이 하려고 아 진짜 정말 대단하러 단 끝 부장님이어 결제 끝 다 됐다 이렇게chtcht 연단이 어디갔어? 거기있어? 빨리 끝내셨네 밥 먹으러 왔다 밥 먹으러 왔다 고춧가루 너넌! 들어와! 너넌 들어와! 너넌 들어와! 너넌 들어와! 페리야 너 그만해 귀여운 투샷이긴 하군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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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넌 볶음 온난이 너 되게 커 보인다 탈때매 나가! 온난 나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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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복진하지 온난아? 여기 복진하지 이거 이모가 만들었다 태리 일루와! 옳지 앉아 태리 앉아 옳지 어 이거 스토킹이야 이태리 너 스토킹이야 지금 테리랑 연단이 주려고 치즈 렌즈에 구웠거든요 산책 다녀와서 씻은 연단이와 테리 테리는 산책을 가도 다리가 길어서인지 아니면 걷는 거 그런 거에 따라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테리는 배가 한 번도 젖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발만 살짝 닦여주면 되는데 연단이는 일단 앉아! 연단이는 일단 모량도 많고 털도 길고 애기게 작다보니까 배가 다 젖은 거예요 앉아! 그래서 연단이는 닦는 걸로 안될 것 같아서 다 씻겨줬고 테리는 이렇게 발만 쓱싹 닦여줬어요 이게 아직 뜨거워서 먹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 이게 아직 뜨거워서 먹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 한 개씩 먹어볼까 일로와 올라가 현단 올라와 앉아 테리야 다쳐 올라와 앉아 옳지 테리 현단 앉아 앉아 옳지 칼 칼 모자란 소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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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큰가 연단이한테? 입이 작아서 그런가? 먹을 수 있어 이제? 대리 앉아! 어 연단이 먹는다! 총성? 옳지 총성? 연단 총성? 총성? 옳지 앉아 대리 앉아 둘 다 같이 하는거야? 총성? 연단? 앉아 앉아 총성? 연단? 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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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삼겹살 배너 똑같은 커피를 이렇게 하고 커피를 이렇게 하고 고자! 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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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단이 도망갔어? 도망갔어? 랜선 태리한테 왔네 altres 할머니 가사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겨우는보다 쎄 게족이 느껴버렸어요 kę Um 석 frequency 토마토 방식님, 저한테 솔직하게 표현해준 모습에 많이 감동을 받았고 표현해주신 방식님, 방식님, 방식님 방식님, 방식님 저희 1대1로 한 번도 나가서 얘기해본 적 없잖아요 방식님, 방식님, 방식님 방식님의 방식님 양쪽엔 방식님 방식님, 방식님 그래서 방식님 왜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소하고 내가 다 봉이 오빠야 내가 딱 다 봉이! 완전히!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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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연단아 페리 근데 페리 이렇게 그 뭐지? 난 크게 짚는 거 처음 봐 아 네가 집을 안 와서 그렇구나 집 안에 있으면 엄청 지져 태븐이야 다봉이 이만 보는데 다봉아 다봉이 관심 안 된다 아니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다고? 태븐이야? 집에서? 다봉이 무서워 바들바들해 오빠 애도 진짜 태디만큼 줄보거든 태리 소파 밑에 갑자기 여기 들어갔어 아니 아는데 지금 모르는 사람 들어왔다고 이거 집이라는 거야 태리 나와 깔까? 나온다 나온다 태리 나와 깔까? 어 신나고 무섭고 아 진짜 빠르지? 두더지냐? 태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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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식 어디갔어? 간식 아까 저기 있었는데 안 먹었던데 태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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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오고 있어 이러나 알잖아 바다 알잖아 와 근데 연단이 털 왜 이렇게 쪘어 연단이 털 개질했다 태방이 일로 또들히 맞췄어 souffle 물 써 conduzka 폭염당했어 미쳤다니 태방아 태방아 짓내 봐 태방이 태방이 일로 와봐 태방이 싫어 떨어 태방이 일로 와봐 너도 없잖아 일로 와봐 태리랑 인사해 다른 냄새가 나서 그런가? 환기를 해주야 되나? 태방이 일로 이러나 그래, 그래. 연단이랑도 행사해. 오, 졸부야. 오, 졸았어. 귀여워. 개 주인 바뀌었다. 너 해라. 우리 집 갈까? 응, 귀여워. 연단이 언니만 개가 없네. 그러네. 다 바꾸자, 그럼. 어구, 졸았어. 어쩐 거 아니고, 덮치려고. 이리 와, 이리 와. 다리 수납해. 대부 섞어. 선생님. 쟤 지금 얼굴 좀 따갑거든요? 그럼 먼저 말 드세요. 선생님 따갑다고요. 아이, 예뻐. 아이, 예뻐. 페리야. 아, 귀여워. 연단이가 오히려 제일 얌전한 기분이네. 지금. 피곤해?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꼬비. 일단 피곤하겠는데. 오늘 그러면 은하 언니는 다시. 그래도 내일 가지 않을까? 일요일이니까. 아, 근데 모르겠네. 언니가 또 약간 프리랜서처럼 일을 하니까. 북이다, 북. 힘들어. 나이구. 티리 어디 있어? 오셜. 천지야. 주머니에 갈기가 없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 했어 기분 좋은 앗싸 얘들 뭐야 다봉아? 도망가! 다봉이 안 움직여 다봉이 움직여! 다봉이 움직여! 노잼이지? 세리야 너는? 복지기 복지기 다봉이만 남았어 뭐 땡겼냐? 다봉 아 예뻐요 안단이 예뻐 세리는 저 꼬리 떨어지겠다 이거 봐봐 이거 봐봐 극혐종이란? 근데 왜 똑똑한 애들은 원래 이렇게 해서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아니야 지금 다 보일 거야 이거 망사처럼 돼 있어서 아무리 그래도 뭐해줘? 이거 팔로 이렇게 해서 없애 알겠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잇 아니 이렇게 있다고? 아니 얘가 이상한 건가 테리 해보자 테리는 난리나지 저기요 선생님 빨리 막 생각이 없나? 아 귀여워 아 귀여워 노력하는 걸까? 이게 노력하는 거야? 근데 손은 움직일 생각이 없어 이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다봉아 이렇게 해봐 이거 빼봐 잘했어 테리 이리 와봐 호잇 아니 봐봐 저 테리 똑똑하잖아 어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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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노 cleans대로 11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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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닼 코 보이는 거 봐 여기 코 있어 연단 연단이 손 못 써? 연단이 충성 연단이 충성 연단 충성 가장 많이 오오오오오오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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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성 안 하면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 singole 예운ком 고이? ustom 코가.. 이게 약간 은은하게 까만겠지만 호잇 반갑기 아이מה 아 이거 가만히 있어 오오오오오오 아니야, 쟤 순둥이야! 허잇! 어! 움직여! 안 누웠어. 안 돼요? 나 기대했다. 잘, 잘 먹어. 이러고 잔다고, 덤봉아. 아, 지금 그거다.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좋지. 옆에 계산을 괴롭히고. 아, 귀여워. 쟤는 둘이서 서로 밥 먹고 난리가 났는데, 너는. 너, 너 밥 먹어? 오이? 오, 깃깔. 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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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신났다. 신났다, 신났다. 신났다, 신났다. 어, 또 두드려봤는데. 갑자기 두드려봤어. 우와, 그래도 잘 논다. 우와, 우와. 목줄을 잡아야 잘 노는 거. 내가 너희가 끝까지 자고 있었잖아, 다. 이상한 애들이 다. 와, 체력 안 지치나, 너네. 아, 뭐인거만 보고 있는데? 너는 내가 피곤해. 이끄빠라, 이끄빠라. 신났다. 안되기 시작. 귀여워. 귀여워. 아니, 소리 왜요? 하하하. 해리, 이거, 해리 혼자. 어, 간다, 간다. 안 하고 싶나봐. 해리 훔쳐볼게요. 해리, 이리 와. 해리한테 꾸받. 해리. 해먹어. 분단이 갈까? 뭐야? 하하하하하하 이뻤데. 역시. 치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